그동안 많은 강화부지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오늘 안내해드릴 강화부지는 주변 환경이 특히 예쁘고 생활권이 잘 갖춰진 곳입니다. 전원주택 부지를 찾으시는 시청자분들 알토마토 채널 고정해주세요.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정방용의 토지. 어떤 용도로 사용하시더라도 건축물 세우기에 이만한 모양이 없죠. 토지 모양이 나쁘면 건축사기부터 많은 제약이 들어가고 공간 활용도 나쁜데 이 토지 깔끔하게 떨어지는 정방용의 모습입니다. 총면적은 618제곱미터 187평으로 지목 전인 부지가 170평 그리고 도로 17평이 포함되어 있어요. 도로를 접하고 있고 계획관리지역이다 보니 추후 건축하시기에도 여러모로 수월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바로 이 도로에서 1분이면 2차로를 바로 탈 수 있는데요. 각종 편의시설이 있는 읍내까지 2, 3분밖에 걸리지 않아요. 차로 5분에서 10분 사이에는 초중고등학교가 있어 자녀를 두신 분들이 전원생활 하시기에 참 좋고요. 바로 앞에는 아시안게임이 있었던 체육관 녹지가 있어 훌륭한 자연휴식 공간을 제공합니다. 바로 이곳에서 운동, 산책을 하실 수도 있고 또 수영장도 있기 때문에 여가와 취미생활 하시기에 탁월한 장소가 아닌가 싶어요. 관공서와 시장, 병의원 등도 차로 10분 안으로 전부 해결할 수 있어 자연에서의 삶 플러스 편리한 생활까지 원하시는 분들께 강력 추천해드리는 물건입니다. 현재 이 물건은 분할 매매가 가능한데요. 총 면적을 기준으로는 1억 2천만원에 나왔고 자세한 분할 면적당 가격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번호 알려드릴게요. 전화 2128에 3838이고요. 코드번호는 235번입니다.